샬롬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 무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종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또 저렇게 하라 반대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냐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를 하면 모든 게 다 오해가 풀리게 되고 아 성경은 정확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 가다가 어린 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 아이하고 만약에 대화를 하게 됐을 때 그 어린 아이에게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단어 사용이나 이런 것을 쉽게 말을 하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엄마는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 앉혀놓고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는 어려운 용어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대학생들은 그걸 이해를 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그대로 성경을 쓰셨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죠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을 하시면 하나님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있는 지구의 땅이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방향을 맞췄을 때 낮이고 등졌을 때 태양을 등졌을 때는 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태양이 떴다 아침이면 떴다가 저녁이면 해가 진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시험치 않으신다 시험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거든요 시험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시험 안하신다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듯이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테스트, 트라이얼, 템트 그러니까 시험하다, 실현하다 그 다음에 유혹하다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국 이제 개혁한글번역에서 다 시험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 다음에 또 맹세라는 것도 우리가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어제 맹세라는 장면을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그 부분을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 이런 말씀 성구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맹세하지 마라 그랬다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 전체의 귀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외에 온갖 종류의 것들 예를 들면 하늘, 예루살렘 등등을 두고 맹세하는 흔한 유대인의 습관을 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중대한 이유와 올바른 태도로서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서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율법은 말한다 하나님 자신도 맹세하셨다 또 맹세를 허락하셨고 바울도 맹세를 했다 예수께서 결박당하셨을 때 대제사장은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케 하노니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네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대답은 라삐들이 긍정적으로 쓸 때 하는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로 란 말을 자주 쓰셨는데 오리겐이라는 이것도 맹세라고 하였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 예컨대 법정에 서서 선서, 맹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 계약의 장로 교회들은 개혁주의 기독교 원칙들을 고수하기를 엄숙히 맹세했던 것이다 맹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인을 얻고 얻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주장이 진실되고 바르다는 것 더구나 신실한 마음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자신이 그의 축복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맹세가 세상 앞에 하나의 선한 공약임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맹세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시가 않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맨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엄숙한 어떤 태도로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올바른 태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서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볍게 아무 때나 맹세를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맹세했다 뭐 여러가지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바르게 알고 보면 모순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샬롬 그리고